자 다음으로 피구적격 시작합니다. 한 곳은 피구적격. 피구적격 자체를 어렵게 내지는 않죠. 13조 2조 양 체크해놓고 조문을 정확히 쓰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피구적격이 특별히 시험에 나온다면 공부수탁 사인이 주로 나오겠죠. 또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적극적 변경 명령 제기를 따른 소의 대상, 기산점 그리고 피구적격까지 같이 물어봤죠. 우리 시험에서 두 번째로 적극적 변경 명령 제기가 나왔을 때 정직의 이결도 여전히 무겁다. 치송, 대상과 피구. 피구인 행정청. 행정청은 2조 양이 있죠. 유임위탁을 받은 그래서 공부수탁 사인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재결, 취소금을 제기하면요.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구가 되는 거죠. 대상 피구. 남은원청, 정직의 이결도, 취소 대상. 처분에 대한 원처분청이 시장의를 피구로 삼아야 되겠네요. 사실 여기는 조문이죠. 조문. 13조, 2조 이하. 유임위탁 정도까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정직의 이결도, 소총위원회, 정직의 이결도, 취소 3개월, 피구. 피구인 행정청. 재결일 때는 행정심판위원회다. 이 정도 체크합니다. 다음은 가구제. 집행정조와 가처분이죠. 집행정조가 주로 많이 나오고, 가구제에서 가처분은 판례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의 내역기는 조금 변호사 시험을 했어도 힘들 것 같아요. 23조 이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 보상을 할 수 없거나,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용의 손해다. 판례의 핵심 키워드들은 좀 알아둬야 되겠네요. 금전 보상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용의 손해가 다 포함된다. 무용은 무용까지도 포함된다고 기억하십니다. 집행정조. 본안에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까. 아까도 보니까 카페에 질문이 있던데요. 그래서 방금 제가 쉬는 시간에 리플을 달았는데 좋은 질문이었어요. 처분의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 청구의 이유없음, 기강이 명백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요. 소장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명백성을 의미합니다. 처분의 위법적 법을 판단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소장만 봐도 소장의 청구 취지 외에 청구 원인을 읽어보니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본안 판단으로 넘어오는 가나 이유없는 것이 명백하다. 즉 명백하지 않아야 된다. 즉 인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청구 원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인용 판결의 실효성 확보의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가스 사업 부가에서 정한 기간 만료 갱신원 가스 신청 만료 후 신청이면 갱신 신청은 아니죠. 판례, 거부처분 신청체로 되돌아가는데 불가하다. 따라서 신청에 따른 처분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방지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효력적인 일구할 이익 없다. 시험에서 많이 나온 대상이네요. 거부처분 집행정지 대상인지 신청시로 돌아갈 뿐이다. 즉 거부처분 집행정지 된다고 해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따라서 신청 이유로 돌아갔을 때 기존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점속할 뿐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적견허가 거부처분에 대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정지 필요성이 없다. 필요는 뭐예요? 이익이죠. 집행정지 이익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부정. 다만 절충설이 있죠. 갱신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때도 두 가지 요건이죠. 허가 자체가 아닌 허가 조건이 기한이면서 만료 전 신청해야 됩니다. 사안처럼 만료 신청이면 또 안 돼요. 민주법상 가처분 인정 여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본안평이 일기 전에 잠정적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수단. 잠정적이다. 가구제죠.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나 부작일 때는 가처분도 일단 논의를 해야 됩니다. 가처분에 대한 금전위의 특정급으로 목적하는 청원의 집행보존을 위한 임시주의를 정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자, 부정설, 긍정설이 있죠. 판례가 인정하고 있기에 않기 때문에 중요성은 좀 떨어집니다. 판례의 핵심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가처분, 집행보존, 임시주의를 정하는 보전처분이다. 임시주의를 정한다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8조 2항에 의해서 조문을 하는 게 중요하죠. 8조 2항에 의해서 민사집행법 300조에 가처분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냐. 집행정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특별한 권리구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행정이 금지로 구하는 것에 소용될 수 없다. 부정설을 취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어떤 판례가 나왔어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는 당사자 소송에서는 8조 2항에 의해서 민사집행법 300조에 가처분이 준용될 수 있다는 유명한 판례가 나왔죠. 그것까지 알아두세요. 한국사송의 대상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가능할 뿐 민사소송의 가처분 방법은 허용될 수 없다. 거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집행정지 부정 민주법 300조 가처분 준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소송이 준용된다는 그 판례에 알아두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황색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입장에서 필요한 단어가 있으면 주황색을 긋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알아둬야겠죠? 다음 심리과정의 재문제입니다. 직검심리죄 이런 개념만 아시면 돼요. 민수법에서 다 배운 거니까 병합 이거는 소송중의와 관련된 판결의 모순저축인데 요건까지 이거 민수법에서 배웠던 정도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이송병합이 10조에 있다. 이것만 알면 되죠. 선택은 지문에 나왔던 사안이네요. 주된 취소송이 부정법 각화되면 관련 청구소송도 부정법 각화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이 판례의 견해를 알아두세요. 판례 관련 청구도 부정법 각화해야 된다. 관련 청구도 부정법 각화해야 된다. 관련 청구가 부정법 각화되면 주된 청구가 부정법 각화되면 관련 청구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분리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밑에 취소송에서 성결문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됐을 때 이런 건 단순 병합이죠.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즉 부당이득 반환이 인용되려면 그 소송 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지 확정될 필요는 없다. 확정은 30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30까지 올라갈 동안 부당이득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변론 분리가 되기 때문에 병합 취지에 반해버리죠. 따라서 취소되면 충분하다.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판례는 다 의미가 있네요. 소외변경 21주 22주죠. 소외변경 우리 시험에서 한번 나왔을 때는요. 청구소에 인정되지 않아서 항구소송으로 당사자송으로 변경해야 했던 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연금관리문당 개정법에 따라서 미지급택중연금신청 우리 시험 문제죠. 거부하자 취소를 제기했어요.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다면 취할 조치는 소외변경을 신청하는 것이죠. 미지급 퇴직연금 이건 법에 의해서 법적 효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부는 거부처분이 아닙니다.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거죠. 적법하지 않아요. 당사자 소송으로 확인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일 땐 소외변경이 필요한 거죠. 조문만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21주 22주죠. 조문 베끼면 되는 문제예요. 우리 시험에서 언제 나왔죠? 2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민사소송과의 소외변경 대법원 판례 중과실 없이 고위 중과실 없이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소변경을 인정해줬죠. 죄송한 준수는 이송결정시가 아니라 민사소송 제기신 최초의 소를 제기했을 때입니다. 이건 사례보다는 사례보다는 산책임 지문이 나왔던 판례죠. 즉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을 때 행정소송으로의 소외변경을 인정하고 판례가 있다. 이송해준 거죠. 소외변경하고 자 여기는 미적의 퇴근연구 거부행위 처분성 소외변경 공단의 거부는 단순 사실 왜요? 개정법률에 의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청이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취소형의 대상적 격 겨려 부족법 갑은 21조의 근거 당사회장 소송으로 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특이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타시엄에서는 소변경을 이렇게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산태경 진문을 해서 미적의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 청구에 대한 거부는 거부 처분이 아니다. 이 판례는 이미 있었습니다. 처분사회 추가 변경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비공개혈정 사후 언제요? 소송 계속 중에 추가 변경하는 겁니다. 자 하자치유는 처분식 이후에 발생한 사유라는 점에서 처분식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추가 변경과는 구별된다는 것. 이유 제시는 절제와 관계된 문제인 반면에 추가 변경은 실체법상 적법성 요건 실체법이라는 건 뭐예요? 실체법에 근거해서 나온 게 처분이죠. 상호 구별 미적 관련 사실 이런 것보다는요. 중요한 내용을 정확히 쓰세요. 하영여부 부정설도 있고 제한적 긍정설도 있고 개별적 결정설도 있습니다. 행위용 소송용 제한적 긍정설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자. 부정설은 소송물을 개개의 위법성으로 보는 견해나 이유 제시 제도가 제도의 취재를 강조할 때는 부정설이 되기도 합니다. 대법만 정확히 알아두세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죠. 그러나 한도 내에서만 처분식 추가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 동일성 요문은 법률적 평가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서 극히 추가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동일성 여부로 판단한다. 핵심 키워드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네요. 법률적 평가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서 거기에 추가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처분당식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죠. 당사자가 알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소송물의 동일성과 관련해서 처분사회 수급 변경으로 소송물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처분사회 변경으로 소송물이 변경되면 청구 기초가 변경되니까 안된다는 거죠. 처분식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십니다. 나머지는 키워드 처리하면 되겠네요. 의미 구별 처분식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사회를 사회에 소송계속 중에 제기하는 겁니다. 하자체하고는 이렇게 다르고 이유 제시하고는 이렇게 다르다. 자 처분식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다는 점에서 절정하자치의와 다르고 그리고 실제법상 문제라는 점에서 절제법상 문제인 이유 제시와는 다르다. 부정서 제한적경정서 개별적결정서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좀 많이 했네요. 학생의 이름만 쓰고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학설만 농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허용기준은 참고생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이때 상대방이 알 필요 없다. 이거 선택경 질문에 여러 번 나왔죠. 사실은 변론 종결까지만 할 수 있다. 청소의 추가변경 구조이랑 같고 동일성 부정 동일성 부정이라고 적어놓고 밑줄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부정 비공개사의 추가는 활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치면 되겠네요. 추가변경 주장 입증 책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주관식 시험 문제하고는 거의 상관없습니다. 올해 우리 시험 어딘가 나온 것 중에 입증 책임 중에서 강의 시간에 많이 하긴 했었는데 무효사에는 원고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 있었죠. 강의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이어서 답을 맞췄을 거라고 봅니다.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요. 법정적인 원칙에 따라서 처분청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입증해야 되는데 무효사에는 중개명백서는 특수한 하자로서 원고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 강의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죠. 올해 시험 문제 8회 시험 문제 보니까 있더라고요. 폐기물 처리업 인근 주민이 취소송 제기 소송법상 권리구 제수단 갑에 대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해서 인근 주민이 제기했으면 이는 소송이죠. 이때 처분에 직접 상대방인 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송청을 해야 되겠죠. 자 16조 이전에 29조 1항에 대세율을 먼저 언급해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29조 1항 여기 나있네요. 취소판기의 대세율 때문에 재생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10년조는 베끼면 됩니다. 소송장과 요건 이건 베끼어야죠. 그냥 암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조문 그대로 베끼면 돼요. 그렇다면 조문에 없는 부분만 정확히 파악해놓으면 됩니다. 민수법 67조가 중룡되고 있어요. 이거 민수법 찾아볼 시간적 여유는 없잖아요. 강화상 공동소송적 보조창관이 지휘에 유사하다. 따라서 피창가행의 저쪽 대응의 행위를 유리하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집행지의 결정에 취소청구도 할 수 있고 독립상수도 가능하고 상수기간도 독립기산된다. 31조는 이것도 조문만 정확히 알면 돼요. 취소 판결에 권익을 침해받는 제3자가 책임없는 사이로 소송창가를 하지 못했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 제출하지 못했을 때 종국판결에 대해서 재심청을 할 수 있다. 지금 키워드 위주로 제가 읽었죠. 여러분도 키워드 위주로 읽어야 됩니다. 강화상 공동소송 보조창가인이 지휘에 유사하다. 여기까지 다 체크해야겠습니다. 16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가능한 소송행위도 답안지 써줘야 되니까 알아두세요. 해설을 한번 볼까요? 제3자의 소송창가 제심 갑은 인근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31조 소송창가를 신청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묻는 사이로 창가하지 못했는데 판결이 확정됐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31조에 따른 재심 정보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써있는 내용들은 사실은요 조문에 다 있는 내용이죠. 31조 소송차가 소송창가는 16조죠. 죄송합니다. 이거 16조 31조 조문이 틀렸네요. 재심이 31조죠. 자 조문을 바꿔주세요. 31조가 아니라 16조 소송창가입니다. 자 너무 자연스러워서 교정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은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자 허허권자 도지사 의뢰계 건축화 신청을 했네요. 소방본부장 병원에게 건축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의리 거부 처분을 한 경우 갑이 의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해서 소방본부장 병원을 참가시킬 수 있느냐 행정청의 소동창가네요. 행정청의 소동창가보다는 대상자의 소동창가가 더 많이 나옵니다. 법원은 신청할 수 있죠. 소의 대상은 대적 처분인 도지사 의뢰 거부 처분입니다. 소방본부장 병의 내부적 부동의는요. 대적 직접적 법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죠. 따라서 소방본부장 병원을 상대로 부동의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동창가시켜야 되는 거죠. 행정청의 소동창가라 법원이 행정청을 소동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인정 당사자 또는 신청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17초에 있던 것만 정확히 아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100개도 됩니다. 자 나머지는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나서 책을 누적적으로 안 본다.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죠. 주황색 위주로 보면서 전체로 리마인드 합니다. 보조창간의 준환식 완벽하게 다 숙제하려고 하지 말고 뭘 배웠는지 주황색 위주로 보면서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자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황색 위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